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북한과의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견해가 우리 사회에 우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가정은 앞으로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낮아져 보입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예속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 문제가 통일에 대한 중요한 걸림토는 물론이고 앞으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소정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모든 카드를 북한이 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북한 국경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와신또포스트의 8월 8일자에는 중국의 무역상들이 북한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 때문에 멈춰서 있다 라는 그런 제목의 아주 심청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중 접견 지역인 중국 단동에서는 대북 제재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투자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단동의 부동산 사무실들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트렌드다 혹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를 통해 건물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광고 문구들을 내 걸면서 북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재에서 건축에 이르기까지 북한 개발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북한을 공식 방문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격적으로 해동하면서 분위기가 돌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 개발붐은 올해 2월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됐을 때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은 일입니다 중국의 투자자들은 이미 낙관적인 견해를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이후에 채택된 UN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UN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석탄, 해산물, 섬유 수출을 금지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섬유 제품 수출을 금지했고 원유 수입량도 제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풀어줄 것을 미국 쪽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이 팽량을 방문할 수 때 경제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개혁 및 개방 정책이 중국을 변화시켰으며 북한도 이런 모델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김 위원장에 적극 설득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북한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방문한 바 있는 중국인 장 씨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아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교육 수준 높고 노동력도 매우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투자회사들은 중국의 사업가들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중국 기업인인 달리 비전은 북한 경제는 앞으로 크게 도약할 것이며 미리 사업개혁을 하지 않으면 제재가 해제되고 해외 자본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가 워싱턴 포스트지가 8월 8일 날 보도한 심청기사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은 이제 이익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사업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은 자신들의 배후에 든든한 중국 정부가 바치고 있다는 확신이 서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딜을 바쳐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경제, 중국 예속화의 길 코트라가 발견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북한의 대외교약 수출 더하기 수입 규모는 28억 4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조 3,475억, 전년 대비 마이너스 48.8%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출이 마이너스 86.3%, 수입이 마이너스 31.3%입니다 2017년도에 유엔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서 가장 뚜렷하게 특징이 드러난 것이 2018년도에 북한의 대외교약 규모가 현저하게 들어오던 겁니다 유엔 제재 이전에 북한의 교육 규모는 55개선 76억 달러였습니다 2018년도엔 처음으로 30억 달러로 극감함으로써 유엔의 대북 제재가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대북 제재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2017년도에 수출의 물량을 다 합쳐서 94.8% 2018년도에는 9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80.2% 수입의 97.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중국의 연맹에서 기대어서 살아가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소리인 VOA는 2016년에 이미 동해와 서해 조업권을 중국의 820억 원, 7500만 달러의 북한 당국이 매각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미뤄보면 북한 당국은 현금이 될 수 있는 탕관 채굴권, 관광자원 사용권 등을 작은 작은 중국 기업들에게 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2004년부터 이 같은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철광산, 몰리브덴 광산, 동광산 등이 계속해서 중국의 채굴권이 넘어가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명운 뿐만 아니고 한반도 정신은 중국의 대외정책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전략과 한반도 통일, 중국 당국의 관심은 정치적 안정입니다 스터빌리티,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와신또 포스트의 8월 8일자 인터뷰에 응한 베이징 대학의 외교 전문가 지아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평화 그리고 안정을 원한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은 북한의 정치적 안정에 관심이 없지만 중국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안정, 스터빌리티를 원한다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겁니다 결코 중국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은 아주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고 군사적 지원 그리고 통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들의 감시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체제도 적극적으로 수출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효율적으로 인민들을 통제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많은 정보가 공급되더라도 자체적으로 봉기라든지 시위 같은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죠 그게 중국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정치적 안정입니다 그러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받는 북한 정권은 남한을 상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남한을 상대로 자신들의 대남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할 것으로 봅니다 마치 중국이 대만의 친중 정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자신의 무력을 기반으로 남한 내의 친북 정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공갈하는 일을 앞으로도 반복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남쪽에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갈등 이미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많이 쪼개졌죠 사회가 그 다음 무력 시위로 위협하면서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반대급부를 깡패하는 것이죠 반대급부를 얻어내고 궁극적으로 군사훈련을 중지시키고 평화협정체계를 통해 가지고 체제의 통합까지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통합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력 앞에서는 경제력이 몇 배 차이가 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길게 보죠 지금 한국 정치라든지 미국 정치라는 것은 4년이나 5년 터울의 선거를 통해서 재신임을 받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이라든지 선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큰 시야를 갖고 정치라든지 외교라든지 군사 문제를 다룰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결국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지배하지는 않지만 거의 준지배에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영토로 만들 의향을 갖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에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것은 그냥 비스킷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참 곤란하고 딱한 상황에 차게 됐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체제의 자유주의 체제 자체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전체제이란 것은 굉장히 집요하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